안녕하세요. 릴리코의 김신일입니다. 한예종의 입시 지정국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12일 날 발표된 것을 제가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차일피일 밀다 보니까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됐네요. 저와 함께 같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일단 여자 12명, 남자 13명에서 25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별전형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전형은 20명을 뽑게 됩니다. 특별전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술영재로 선발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술영재로 선발되었던 분들은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지정국과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전공실기는 안보로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는 당연한 거고요. 모든 반복은 생략한다 하는 이것이 중요하겠죠. 반복되는 곡들이 있다면 한 번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나 시험을 레슨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불렀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반복은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덴차가 포함된 곡에서는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한다. 아리아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한다. 악보에는 카덴차가 안 적혀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티피컬하게 대가들의 판을 듣다 보면 카덴차가 연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카덴차를 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카덴차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 카덴차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카덴차가 가수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작곡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만들어 붙인 것들이라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수가 부른 것들을 카덴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덴차의 생략이나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악보에 충실하게 부르면서 카덴차를 집어넣어라. 이런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도 유의를 하셔야 되지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요거의 지시에 따라서 곡을 준비시켜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카덴차를 선택해도 무방하고 하지만 카덴차의 생략이나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 악보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라. 반주가 필요한 곡목을 연주할 수험생은 반드시 반주자를 대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고요. 일기 도구 이런 것은 성악과는 필요가 없겠죠. 자유곡의 경우 본인이 연주할 곡목을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한다. 이건 성악과는 제외니까 해당사항 없네요. 우리는 성악과 곡을 보고 있으니까요. 기재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도 성악과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리아 한 곡은 자유곡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낸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탈리아 가곡, 독일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예종의 곡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차에는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부릅니다. 오페라 아리아 혹은 어로토리 아리아 아무튼 아리아라는 것을 부르죠. 이 다섯가지 중에서 당일에 한 곡을 추첨하니까 가곡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릴리, 미아 벨라, 센토넬코레, 아몰레 몰테, 말린코니안, 인파젠틸레, 넌타스코스타레, 알로르나 이거 뭐 항상 나오는 지정곡이죠. 여자분들은 스타르 비치노, 스피아쥬아마테, 라 프로메사, 알멘세 넌 포시오, 라세두치오네 여자들이 라세두치오네 보통 남자가 많이 부르는데 아무튼 여자 지정곡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페라 아리아 혹은 오라토리 아리아 중 한 곡을 부릅니다. 이것 중 하나가 아니고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리아를 한 곡 부르는 거겠죠. 원어와 원조로 노래한다. 당연한 걸 거고요. 혹 고음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것을 이조를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노상 불러보던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은 교수님들의 전반적인 레파토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곡을 이 가곡처럼 이조를 한다면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리아는 이조를 하면 안 될 거고요. 카운터 테너를 제외한 모든 파트의 오페라 아리아는 모차르트 탄생년도 이후 모차르트를 포함해서 모차르트보다 이후에 태어난 작곡자들의 곡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단, 오라토리오 아리아는 모차르트 이전 작곡자의 곡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하나, 헨델 이런 사람들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메초소프라노의 경우 게파로센사에우리디체는 안 된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 곡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안 부르시는 게 좋고요. 콘체르트 아리아나 오페레타 이런 것들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마인 헤르 마르키 같은 거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그 다음 좀 퍼퓰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르지 마라. 지정곡과 자유곡 중 레시타티보 생략한 후 처음으로 시작 아리아다카포의 반복은 생략 전주, 후주는 최소화하여 연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리아만 불러라 이거죠. 보통 레시타티보가 길기 때문에 길게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아다카포도 반복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번 쑥 부르고 내려가라는 소리입니다. 2차에서는 독일 가곡을 부르게 되는데요. 독일 가곡 그리고 콩코네 그리고 페라아리아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콩코네는 20번부터 40번까지 당일 추첨 한 곡 악보를 봐도 무방하지만 본인이 악보 지참할 것 한 푼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악보 5천원도 안 하는데 뭐 어쨌든 20번부터는 자기 악보 보는 게 좋겠죠. 보통은 A로 부르죠. L로 불러도 되고요. E로 불러도 되고 어떤 모음으로 불러도 됩니다.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개명창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음이든지 모음으로 부르시면 될 겁니다. 이 독일 가곡도 한 번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는 데어쿠스, 안디, 겟 립텐, 겟 하이멘스, ich krollen nicht, 보트 샤프트. 데어쿠스 같은 경우엔 여자분들이 많이 부르는데 남자 꺼에다가 제 번호는 안네요. 여자는 앙클로에, 락헨 온트바인엔, 켄스트두 다슬란트, 아프게트라 트레게, 슈망커, 민넬리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올해의 곡들은 쉬운 곡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 1차 시험곡과 다른 곡. 요게 중요한 겁니다. 1차 시험곡과 다른 곡을 준비를 해라. 그런데 요거는 레치타티보 포함이다. 요 위에서 1차에는 레치타티보 생략하라 그랬죠. 2차에서는 다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치타티보를 포함하라. 요게 달라요. 그래서 1차 준비하듯이 2차를 준비하면 안될 것입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1차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주, 부주 최소화하고 생략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리아다카포는 반복하지 말고 레치타티보도 생략하고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데 그 대신 2차에는 다 불러라. 요게 1차와 2차가 다른 점이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지정곡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곡들이 없어서 오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빠른 노래도 없고 어려운 노래도 없고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노래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요. 가곡들은 쉬운 거 부르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리아를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아리아를 뽑아서 부르면 되겠죠. 자기 소리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뽑으셔가지고 올해의 시험도 잘 보셔서 여러분들 전부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